좀 떨어져있어. 보덕에 있는 노선형한테 오라고 할 수도 있거든. 꽤 뭔데. 그 동네가 확실히 좋아지긴 하겠지. 아니 나는 감동받은 게 둔천주공에 교보문고가 들어온대요. 진짜요? 상가에? 근데 뭐 큰 광화문교문고 강남교문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판교 있는 정도 크기만 해도 되게 괜찮잖아요. 깔끔하고 그게 들어온데 진짜로? 응 들어온데요. 또 뭐 들어온데? 그거만 보고 감동을 좀 받았어. 인구가 많이 상할까? 응.